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우버거 먹어볼께요. 이건 사각 새우버거인데 패티가 노랗고 이건 그냥 새우버거인데 패티가 동그래요. 동그랗죠? 근데 이거는 패티가 두개에다가 네모에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께요. 패티가 동그랗죠? 패티가 동그랗죠? 패티가 동그랗죠? 패티가 동그랗죠? 패티가 동그랗죠? 패티가 동그랗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좀 소스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없으니까 좀 뻑뻑하고 맛이 없어 이번엔 그냥 새우버거 먹어볼게요 이건 패티가 그냥 둥그럽고 새우패티랑 그냥 양상추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역시 새우버거는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좀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은 새우버거에만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항상 먹으러 왔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빵, 양상추, 패티 두개 구성이 이렇습니다 드실때 참고하세요 패티가 두개 팡팡팡팡통 음... 너무 맛있어 파티가 톡톡 튀겨요 패티가 톡톡 튀겨요 파티가 톡톡 튀겨요 새우볶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이팥 시원히 드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또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이팥 시원히 드세요. 고이팥 시원히 드세요. 고이팥 시원히 드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